여러분, 다녀올게요. 드디어 떠납니다. 지금 시간은 9시 50분. 버스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고요? 오늘은 월요일 아침이니까요. 버스 왕복 쿠폰은 더 이상 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탈 항공편은 아시아나 7호선. 저는 미리 하나은행 에벨톤에 환전을 했고 공항에서 받았습니다. 환전한 거 확인하고 배고파서 푸드코트 가가지고 버거킹에서 루피버거 먹었어요. 보니까 공항에서 퍼레이드 같은 걸 하더라고요. 이제 떠납니다. 고고. 출발. 기내식도 먹고. 뭘 찍어 먹는지 모르겠지만.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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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날 영화를 세 편을 봤는데 도착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토마토 피자도 먹었습니다. 이건 저녁이에요.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창의 국제공항이에요. 일단 뭐 자연의 느낌이 당했고요. 빨리 짐 찾고. 여기가 택시 승강장인데 1층이 택시 승강장 말고 지하 1층에서 그랩이라는 어플을 통해 택시를 탔습니다. 바로 오시더라고요. 되게 조용하신데 친절하세요. 약간 아직까지는 체감이 그렇게 나지 않아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체크인한 첫 번째 호텔은 페린슐라 엑셀시어 호텔. 나름 높고 오래됐어요. 앞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예쁘죠? 체크인하러 가볼게요. 여기가 로비예요. 1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야 돼요. 약간 빨강빨강한 것이 복을 많이 받으래요. 22층까지 스카이 라운즈까지 포함해서 제가 16층을 받았어요. 여러분 드디어 체크인을 했습니다. 이 오른편에는 차랑 물이 있고 아래에는 냉장고가 있네요. 네 아무것도 없고요. 바로 왼편에는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냥 달랑 샤워기 오 욕조가 있네요. 제가 마침 이득제를 갖고 와서 이따가 사용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왼편에는 간단한 어메니티 이렇게 나오면 여기 문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옆에 방이랑 같이 룸을 잡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방을 트일 수 있는 룸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 방 하나만 약했기 때문에 막혀있어요. 그리고 대망의 더블 배드 여기는 오래된 호텔이라 그런가 TV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 귀엽다고 리뷰를 봤었는데 진짜 귀엽네요. 그래서 제가 이 호텔을 접근성이 좋아서 잡기도 했지만 와 뷰 너무 좋은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진짜 너무 좋아요. 뷰가 제가 웬만하면은 고층에 좋은 뷰를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런 놀라운 뷰를 주셨네요. 그리고 정말 귀엽게도 아래는 족구장? 미니 족구장이 있네요. 여러분 미친 뷰예요. 미친 뷰. 와우 정말 진짜 이게 카메라로 다 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니 여러분 제가 옷을 걸려고 보는데 이게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갑자기 빼려니까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개를 앞뒤로 이렇게 걸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옷걸이 하나다. 그래서 이상한 거였어요. 짜란 칠리크림 먹으러 갈 거예요. 9시 15분에 예약을 해둬서 여기서 10분 거리밖에 안 된다고 해요. 밥 먹으러 갈게요. 밤거리가 워낙에 화려해서 이제 제가 약간 싱가포르 왔다?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푸드가 여기도 있네요. 하지만 저는 리버포인트점을 예약했습니다. 음 수변공화 같기도 하고 그런데 좀 화려한 이국적인 수변공화. 짠! 이런 뷰를 보면서 멍굴 수 있는 리버사이드 포인트점이에요. 제가 받은 자리는 리버가 보이는 파티. 근데 너무 좋다. 어 뭔진 모르겠어요. 근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제가 먹을 건 이거죠. 칠리크림.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음... 뭐 봐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비싸다? 타이거 비워도 가격 보세요. 비싸요. 뭐 이런 종류들이 있나봐요. 먹기 전에 이렇게 아침만 목에 걸어주고 사진 찍는 날 열 중 정신이 없네요. 900g 제 소자로 달라고 했더니 한 이 정도 주네요. 이제 연장을 가지고 막 살이 엄청 실하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냥 맛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짜서 밥 꼭 시켜 드세요. 추천합니다. 너무 예쁘죠. 약간 미니 선박 느낌? 예뻐. 전 특히 여기가 너무 맘에 들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저녁이 돼서 이렇게 강가에 붙이는 네온 사인들이 너무 예뻐. 약간 강 바라보면서 맥주 한잔하기 딱 좋은 근데 여기는 뭔데 이렇게 휘황찬란한지 모르겠는데 아시아의 5대 클럽이래요. 그 다음 공식으로 핫도그 씨받은 이게 자판기인데요. 이런 오렌지가 들어있는 거보면 이렇게 해서 갈아줘서 주스가 부렛 다음에도 인생 내 것 같은 게 있네요. 잠깐 증명사진 미래 호텔에 다시 들어가기 전에 세븐일레븐을 들렀어요 이렇게 많은 싱가포르 음료가 있는데 특이했던 건 차미슬도 아닌 것이 추가라는 이름의 브랜드예요 들어보셨나요? 또 있어 흥미차 저는 자판계에서 보이던 해군 얼스랑 그린티 너무 많이 먹어서 가벼운 입력이었어요 다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방금 대게를 14만원어치를 먹고 호텔로 복귀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먹어야 할 음식이니까 그냥 다시는 여기를 못 오겠다는 마음으로 볶음밥과 머드칠리크랩 그거랑 콜라하마랑 맥주 조그만한 글라스잔에 있는 걸 시켰어요 와 저 혼자 근데 너무 헤비하고 맛은 있는데 와 그다지 강아지옷 같은 옷들을 갖고 와가지고 배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게 뭐야? 자스민티차랑 그린티 음료수 두 개를 샀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자판계에서도 팔더라고요 이게 그나마 좀 대중적인 음료인가봐요 약간 단티를 그냥 원래 좋아하시나봐요 여기 분들은 차 입문용인 사람들을 위한 달달한 차 물을 마실게요 뿅 저희 소여妈 다풍기 얇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